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차지할 권력, 영광, 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며 진정 큰 자는 성기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후에 받을 상급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베드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위대한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가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요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일을 바르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죠 위대한 기도 그 주기도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목적을 계획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것 어떻게 보면 기도가 너무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 이전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진리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결국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연 나이다 예수님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영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런 죽음보다도 왕으로 영광을 누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아셨고 후에 그가 큰일을 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을 배워야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의 모습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요 상처만 받아요 시음만 받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마인드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변화될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정제하고 비판하고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 꿈을 향해 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성장한 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픔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런 갈등과 아픔의 시간을 겪은 만큼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인내와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일을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더 억울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변한 만큼 상대방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픔을 겪고 갈등을 겪고 상천만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안에서 바로 보고 예수님을 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듣고 모든 것을 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현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뿐 아니라 나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병이 걸리게 되면 점처럼 낫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교만의 병이 걸리면 자기가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모르니까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대반 집사도 결국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모른다고 그리고 이런 교만의 병은 참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나 니드들이 참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한번 18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과 고백을 하는 것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 이게 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알았기에 사랑으로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정지하거나 꾸짖거나 사랑이 없는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을 잃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지함으로 그 사람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대로 예수님의 이런 베드로를 향한 모습대로 우리가 닮아가며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며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 요약을 한다면요 사랑이 없으면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의 기적이라 하죠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에 계속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